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에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쳤던 많은 것에는 과학이 숨어있는데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재미있는 과학 현상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에스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에스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비가 내리는 날엔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전이 생각이 나요. 상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싹 도네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걸 가만히 보면 로맨틱하면서도 여러 궁금증이 생겨나곤 합니다. 대체 저 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나 많은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까? 혹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상관이 전혀 없을 텐데 저 비 속을 뚫고 나가 비를 맞으면서 어딘가로 급히 가야 할 때는 걸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뛰어가는 게 나을까? 와 같은 궁금증 말이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에스에서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그 빗방울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입니다. 먼저 빗방울은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비의 대부분은 호수나 강, 그리고 아주 크게는 대양으로부터 증발한 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증발한 물이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몽글몽글 뭉치다가 어느새 떨어질 만큼 무거워지게 되면 지상으로 떨어져 내는 것이 바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물은 증발하는 걸까요? 일상적인 온도와 압력 수준에서의 물에 끓는 점은 약 100도씨 수준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강렬한 빛을 지상으로 내리꽂는다고 해도 표면에 온도를 100도씨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물분자들이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물리학 거장으로도 유명한 과학자 리처드 파인먼에 따르면 물 표면에 위치한 물분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그 표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자들의 운동은 특정한 온부에서 항상 그 온도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분자들은 심각하게 운동을 덜 하기도 또 어떤 분자들은 심각하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자들의 운동에너지의 분포는 놀랍게도 거의 정규분포를 따라하게 되는데 이 분포에서 상위권에 있는 물분자들이 표면으로부터 공기 중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기 중에서도 물분자들이 물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본다면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 물분자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은 증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가지고 있는 물분자가 워낙 많아지게 되면 더는 물 표면으로부터 물분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공기 속 수증기가 포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에 소금을 녹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소금이 물에 녹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기는 머금을 수 있죠.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물분자를 가득 머금은 공기가 산맥을 넘거나 강한 배류에 의해 함물로 치솟게 되면 순식간에 주변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물분자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그 공기는 머금었던 물분자를 바깥으로 뱉어내면서 뿌연 물보라와 같은 안개, 즉 구름을 만들게 되죠. 가끔 차가운 곳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안경 표면에 순식간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상공은 영하의 온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세 얼음 결정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머금었던 물분자가 너무 많았던 경우에는 그 속에서 형성된 얼음 결정이 주변의 풍압의 요인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방으로 튀어나니게 되면서 몸집을 늘려나갑니다. 적정 수준이 지나 더 이상 구름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얼음 덩어리들이 지상으로 맹렬하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얼음이 녹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빗방울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생각해봅시다. 비가 올 때 뛰는 것과 걷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비를 덜 맞을까요? 그런데 빗속을 빠르게 뛰었던 사람이라면 얼굴 쪽으로 빗방울이 튀는 걸 경험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위로밖에 비를 안 맞는 것 같은데 뛰면 앞에 있는 비도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에 대한 비밀은 아주 간단한 모형 실험에 있습니다. 여기 쿠키와 S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어느 날 쿠키와 S는 맛있는 사탕을 먹으러 매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산을 깜빡했다고 가정해봅시다. S는 전속력으로 매점을 향해 달립니다. 쿠키는 양반이 되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매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두 상황에서 누가 더 비를 많이 맞았을까요? 쿠키일까요? S일까요? 바로 답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럼 재미있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A로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사이 이 공간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하며 이 막대기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동안 지나친 면적, 즉 지나친 공간 안에 있는 빗방울은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어쨌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방울을 덜 맞는 것일 텐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에 노출된 상태로부터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얼만큼 빨리 도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걷는 것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비에 노출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를 훨씬 더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B와 관련된 소소한 과학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빗방울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빗방울에 숨어있는 또 다른 호기심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